이거 탁 먹으면서 소주 5병 안 먹으면 반칙 아니에요? 밑반찬으로 소주 한 장 다 먹겠네 오우 씨 아니 본인은 진짜 튼실하다 이거야 본인은 장난이 아니야 살이 계속 나와 몸통보다 살이 더 많은 거 아니야? 소주를 더 시켜야 되겠는데? 아니 진짜 맛있어요 양념 자체가 조미료가 안 들어가면 맨날 먹어도 안 질리는 맛 그게 되는 거야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추워요